저는 아직 뮤지컬 배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약간 좀 죄스러워요. 방금 들어보셨다시피 노래 측면에서 굉장히 제가 많이 믿고 정말 이렇게 훈훈한 배우분들은 너무 고맙지만 저도 알죠. 제가 이제 부르면서 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는 하는데 많이 부족해요. 제가 개그만만 지금 9년째라서 사실 이런 무대도 많이 좀 정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부담감도 있고 그런데 같이 하는 우리 동생들하고 우리 이종성 연출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무대에서 놀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배우는 신정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해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